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카루타 방어구 뽑기죠 열 다섯짜리인가? 다섯개씩 뽑으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시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아 열쇠자리네 아 6%짜리는 좀 비싸죠 4%도 그래도 조금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잘 나왔네요 레인저베리를 검색해 주시고요 아 궁수껄 뽑는 이유는 본수가 제일 비싸요 전체적인 밸런스로 대신 조금 더 안 팔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6% 1100만원이잖아요 그쵸 다른거 볼게요 워리어 암호 워리어 암호 말고 워리어 헬룸인가? 아 맞네 500만원 그쵸 똑같은 6%인데 가격이 이렇죠 어세신 보닛 어어 보닛은 비슷하네요 어 파이렛 아 원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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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보세요 얼맙니까 어 원더러도 비슷하네 원더러가 더 나았겠는데 아 그렇군요 더니치 헷 어 어어 잠깐만 와 뭐야 일단은 다음부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%대 6%라 그런가 아 그쵸 5%는 싸죠 5%가 여기 400만원 워리어 헬룸 230만원 어세신 보닛 400만원 레인저 베레 7,800만원 아 그쵸 그쵸 6%라 좀 비슷했나보다 6% 아 잠시만요 영상하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10,500,000원 흠 오케이 4% 4%도 좀 쳐주나요 500만원 이야 달달하네 500만원 버리고 184 480만원 480만원 450만원 450만원 아 15,000만원 이 팔린다고 시세검색을 해보죠 시세검색을 해보죠 36,0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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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 자리가 아 1,000,000원 1500만원 이 팔리네요 1,400만원정도면 좋겠다 레인저 팬츠 대기 아 이건 좀 나중에 하자 4% 아 이것도 좋잖아 아니 오늘 뭔가 왜 이렇게 잘 나갔냐 다 전체적으로 어 장난 아닌데 어 씨 4% 레인저 팬츠 4에 16인가 그럼 46이겠네 아 3 이거보단 싸야되겠다 그쵸 4에 16이니까 1,500이니까 한 음 쓰읍 아 천만원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다른 건 좀 비싼 것 같고 이것도 천만원 하자 이거는 좀 비쌀 것 같으니까 배 이것도 천만원에 4에 20에 05 Ơ 한 4,500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음 이야.. 좋았습니다 어.. 상이 150위짜리 빼고는.. 와 5에 20짜리 어.. 잘나왔는데? 5에 50 어.. 5500만원 일단은 4500에 이것도 올려보자 아.. 82짜리 이게.. 어떠한 1000만원쯤 하면 좋을 것 같다 잘 팔릴 것 같애 3자리 남았네요 나머지는 차라리 많은걸 먼저 처리하자 200만원 최저가에 팔린게 219만원 200만원 한 200까지는 사가나보네 200에.. 헤드온트로 갈게요 3자리 아 이것으로 카르타 뽑기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 5 5